나의 잼민이 시절 과거 요약. 나는 어릴 적 밝은 아이였다. 무리 속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무리에 속한 사람이었다. 여전히 컴퓨터 게임을 참 좋아했던 아이였다. 이때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곤 했다. 참 수학도 좋아했다.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재밌었다. 선생님들에게 이 꿈을 받았고 항상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곤 했다.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좋았고 자주 밖에 나가 놀곤 했다. 여전히 운동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잘 어울려 다녔었다. 그땐 그랬었다.